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준비물을 먼저 소개를 좀 해드리면요. 저는 수업을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기준으로 할 거니까 필요하시면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설치하셔도 되고 이미 익숙한 에디터가 있으면 그걸 쓰셔도 괜찮습니다. 또 하나는 Node.js가 필요해요. Node.js가 설치가 안 되어 있다면 홈페이지에 오셔서 LTS라고 적혀있는 버전을 다운로드 받고 설치하시면 되겠습니다.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켰고요. 우리 제일 먼저 할 것은 우리의 프로젝트를 저장할 폴더를 만들고 그 폴더를 vs코드로 열어보겠습니다. 탐색기에 보면 폴더 열기가 있습니다. 폴더 열기를 클릭해서 데스크탑으로 가시면 또는 윈도우는 바탕화면이겠죠. 새로운 폴더를 만드세요. 저는 nextapp이라는 이름의 폴더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폴더 안으로 들어가서 열기를 하면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가 저 폴더를 관리하기 시작할 겁니다. 그 다음엔 터미널에서 Next.js의 개발 환경을 설치를 해야 되는데요. 터미널을 클릭하고 새 터미널을 클릭하면 명령어를 입력할 수 있는 화면이 뜹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Node.js를 설치했기 때문에 사용할 수 있는 명령어 MPX를 사용할 겁니다. MPX는 노드로 만들어진 프로그램을 설치 없이 바로 실행할 수 있는 컵라면처럼 편리한 프로그램이에요. 여기에서 create.next.app이라는 이름의 앱을 실행하겠다라고 적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골뱅이, latest, 최신 버전을 사용하겠다는 뜻이고요. 점은 현재 폴더를 의미합니다. 즉 현재 폴더에 Next.js의 개발 환경을 만드는 명령을,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거죠. 엔터 치면 이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고 설치가 진행됩니다. 만약에 설치할 거냐 말 거냐 하면 OK 이렇게 물어보면 Yes를 누르시면 돼요. 첫 번째로 우리한테 물어보는 건요. TypeScript를 사용할 거냐라고 하는데 우리 수업은 JavaScript 기준으로 할 거기 때문에 No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ESLint는 Yes 하시고, Tailwind도 Yes 하시고, SIC 디렉토리에다가 여러분의 소스 코드를 저장할 거냐고 물어볼 때는 Yes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거 아주 중요한데요. 앱 라우터를 사용할 거냐고 물어보면요. 이전에 Next.js 13 버전 이전에는 페이지 라우터라는 걸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13 버전부터 앱 라우터라는 것이 도입됐는데, 이 앱 라우터는 개발 방법을 완전히 바꿔놓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걸 앱 라우터를 쓰냐 페이지 라우터를 쓰냐 굉장히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수업은 앱 라우터를 기반으로 기준으로 수업을 진행할 거기 때문에 Yes를 누르시면 됩니다. 엔터 그리고 Import Alias와 관련된 부분은 그냥 No를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Create Next 앱이 실행되면서 현재 폴더에 Next.js 개발 환경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이렇게 나오면 여러분이 성공적으로 개발 환경을 세팅한 것입니다. 개발 환경을 만들었으니까 개발 환경은 실행을 해야겠죠. 그때 사용하는 명령은 npm, run, start가 아닙니다. start는 Create React 앱에서 개발 환경을 실행할 때 사용하는 명령인데 Next.js에서는 이걸 쓰지 않습니다. 대신에 Dev를 사용하셔야 돼요. 혹시 헷갈리시지 마셔야 됩니다. 그리고 Enter를 치면 개발 환경이 실행이 되고요. 기본적으로 3000번 포트에서 개발 환경이 실행이 되고요. 여기에 보시면 주소가 있는데 이 주소를 카피해서 여러분의 브라우저에서 열면 됩니다. 저 주소로 접속해 보면 이렇게 Next.js에 대한 샘플 애플리케이션이 있는데요. 저 샘플 애플리케이션이 보이면 여러분이 성공적으로 Next.js 개발 환경을 구축했다는 뜻입니다. 시작이 반이죠?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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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